안녕하세요. 바오사미입니다. 오늘은 얼떵준비 칸나를 캐고 있습니다. 이거는 얼떵을 못하기 때문에요. 캐서 구근을 보관했다가 내년 봄에 다시 심는 거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칸나 이거가 구근인데요. 이거 하나를 심으면 이렇게나 많이 구근이 다닥다닥다닥 내년 종구로 되는 거랍니다. 이렇게 하나에서 이거를 잘 보관했다가 내년에 또 심는 거랍니다. 이게 구근이고요. 어디 이렇게 다닥다닥 붙었어요. 구근이. 이거를. 와 이거 엄청 엄청 무거워가지고요. 이게 구근. 캐는데에요. 엄청 힘들었답니다. 제가 캤느냐고요? 제가 못 캤어요. 너무나 무거워서요. 우리 신랑이 캐줬답니다. 이렇게. 와 무거워가지고요. 인상 캐는 거로다가 더닥 캐는 도구로다가. 캤답니다. 요 도구로다가. 그런데요. 그런데요. 내년에도 또 예쁘게 칸나꽃을 구근 심을 건데요. 이쪽으로 보면은. 이쪽이 빨리빨리 가면 어지러우니까 천천히. 수루수루수루 하면서 가야지 돼요. 이쪽에 칸나 요쪽꽃도 다 캤어요. 그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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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답니다. 구근이. 여보 나 설명 차려요. 이렇게나. 이게 칸나 구근인데요. 이렇게나 많이. 이쪽도. 이게 한 알에 심으면. 어디 들어볼까요? 어. 무겁다. 어우. 이렇게 이게 구근이에요. 내년에 또 잘 보관했다가. 심는 거랍니다. 칸나. 색. 칸나꽃이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이게 칸나 구근이에요. 이렇게. 헤헤헤헤헤. 엄청도 굵죠. 요게. 이제 내년에 다시 또. 요거 잘 보관했다가. 칸나 심을 건데요. 엄청 많이 퍼지네요. 요게. 다닥다닥다닥. 이게 하나에서. 구근 하나에서. 이렇게나 많이. 씨앗이 된답니다. 엄청 많죠? 여보 저 설명 잘해요. 이제 영상 끝. 여보 당신 얼굴도 찍어줄까요? 와.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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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 단풍 구경하러 가시나이까? 와. 그쪽에. 항. 항. 구. 구봉. 그게 뭐지? 철쭉. 아홉 가지. 구. 구봉아. 아니. 흐흐. 요쪽으로요. 단풍 구경한 집에서 실컷 하면서. 오늘은. 이건 칸나. 칸나랑. 어. 글라데올로스도 캤는데. 그건 다시 또 영상 찍겠습니다. 글라데올로스도 다 캤어요. 구근. 아. 글라데올로스. 요거는. 칸나 구근이구요. 칸나 구근이구요. 글라데올로스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아. 이쪽으로.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빨리빨리 가면 어지럽다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가야지. 스루스루. 퀴퀴. 아직도 꽃은 예쁘게. 피어있네요. 바오세미농원이랍니다. 직접 우리가 가꾸어주는. 바오세미농원이구요. 아. 이쪽에. 오늘 글라데올로스. 다 캤어요. 이거 구근. 봐봐. 봐보세요. 요거 내년에 또 잘 복원했다가. 글라데올로스. 내년에 또 심을 거랍니다. 아. 국화꽃. 피기 시작했어요. 요기요. 보면은요. 국화꽃이요. 요렇게. 요렇게. 내년에는 더 실패자가 없이. 예쁘게 국화를 키울 거랍니다. 영상 끝 해야지 되는데. 찍을 거는 많고. 찍을 거는 많고. 국화권 요게. 요거 이름도 있어요. 요기에서. 이름도 요기다가 적어놨어요. 밤국이래요. 밤국. 방국. 방국. 요게 이제 피기 시작했는데요. 엄청도 예뻐요. 그리고 요쪽에 노란색으로도 피기 시작했는데요. 요거는 뭐니냐면요. 요기를 밑에 보면. 천향. 수. 정. 천향. 수정. 요기. 천. 천. 수. 정. 요로키. 요로키. 국화이름도. 네. 잠깐만요. 저 해바라기 씨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요렇게. 해바라기 씨도요. 내년에 많이 심으려고요. 요기다가 요렇게 씨앗 받기. 했답니다. 칸나와 글라디얼루스 캐는 날에 영상 찍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눌러달라 그럴까요? 구독, 좋아요도 눌러달라 그럴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나도 한번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도 하나도 누르는 사람은 없더라고. 요거 단풍 키우기입니다. 특이한 단풍인데요. 씨앗이러다가 요렇게 가지고 요 단풍. 입모양이 특이한 걸로다가 모전 키우기입니다. 와. 와 예쁘다. 짠짠. 노래는 한마디 하고 끊어야지 되는데. 저 이제 이거 영상 그만 찍고 일해야지 됩니다. 일이 무슨 일이냐면 요거 마저 마무리 해야지 돼요. 요 구군. 칸나 구군 캔거 마무리 할 거랍니다. 털고 요렇게 해서 잘 보관했다가 내년에 다시 신겠습니다. 영상 끝. 바우세미농원입니다. 바우세미농원입니다. 내 모습도 한번 찍어봐야지. 이 카메라를 요 옆으로 돌리면은 내 모습이 찍히는 건가요? 찍히는 건가요? 안 찍히는 건가요? 어? 어? 아 짠짠. 어디? 짠. 찍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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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습이 찍힌나? 어? 근데 미끼나오네. 짝! 이걸로 가리고. 어? 딱. 짜잔. 어? 마스크는 쓰고. 마스크는 쓰고. 짠짠. 딴딴딴딴. 짠짠. 어허허허허허. 쫙 크러즈업을 하고. 어머. 눈가에 주름이 살살살살. 많이 해. 그래도 영상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끝.